안녕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아.. 처음 오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성함이랑 핸드폰 번호 한 번씩만 제가 적을까요? 성함이 핸드폰 번호가 010 네 되셨어요. 오늘 그러면 어떤 시술 받으러 오셨어요? 아.. 머리 드라이 드라이 하러 오셨구나 그러면 여기 편하게 앉아서 잠시만 기다려주시겠어요? 금방 해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오늘 드라이 하신다고 하셨죠? 그러면 머리를 좀 머리를 좀 음.. 지금 머리가 굉장히 길신데 끝에 끝에가 좀 많이 상해있어요. 위에 모발은 괜찮으신데 위에 모발은 머릿결 되게 좋으시고요. 밑에 끝에가 좀 많이 상해있어서 오늘 드라이를 하게 되면 음.. 고데기도 들어가고 할거잖아요. 그러다보면 아무래도 이 끝에가 좀 더 상할 수가 있어서 제가 오늘 고데기 할때 머리끝에 좀 덜 상하시라고 에센스 조금 먼저 바르고 머리 손질해드릴게요. 음.. 그러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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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에 물 좀 뿌릴게요. 살짝 차가우실 수 있어요. 네, 되셨고 에센셀 살짝 바를게요. 네, 끝에만 살짝 바를거에요. 이게 영양 공급도 꽤 많이 되고 머리 드라이할때 써도 스타일링하기 좋은 에센스라서 아마 이거 많이 도움 될거에요. 오늘 좀 듬뿍 발라놔요. 네, 그냥 이렇게 약간 불초명한 색깔 사야됨 거에요. 네, 그냥 이렇게 뱉어 네, 바를게요 그때가 좀 많이 상하시긴 했다. 혹시 머리에 뭐 많이 하셨어요? 음.. 파마랑 염색을.. 파마랑 염색을.. 파마한지 얼마 안되서 염색을 하신 건가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끝에가 많이 상했구나.. 음.. 아니 위에는 뭐 전혀 괜찮아요. 위의 머릿결은.. 그래도 관리가 좀 되어있는 것 같은데.. 끝에가 조금.. 많이 상해서.. 이거 조금 자르면 좋긴 하겠는데.. 아.. 머리에 기르시는 중이시구나.. 그쵸.. 머리를 기를때는 아무리 머리가 상했어도.. 자르게 좀 그렇죠.. 에센스에 지금 많이 발랐는데.. 조금 머리를.. 아.. Fed 스킨 base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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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에 머리에 에센스같은거 좀 많이 바르세요? 음.. 바르시는구나.. 어쩐들.. 위에는 머릿결이 되게 많이 관리를 잘 하신 그런 머릿결이셔서.. 여기 끝에.. 여기 보이시죠? 끝에가 조금 상했는데.. 괜찮아요? 오늘 에센스 발랐으니까.. 여기가.. 여기.. 이리와.. 이리와.. 오늘 머리 드라이 예쁘게 하시고 이거 어디 가시나봐요. 아, 증명사진 찍으러 가시는구나. 면접 이력서에 붙일 사진 굉장히 중요하네요. 면접 볼 때 헤어스타일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면접 볼 때 당시에 헤어스타일이랑 이력서에 붙어있는 헤어스타일이랑 많이 다르면 점수가 깎인다고 해야하나? 좀 그런 부분이 있대요. 왜냐면 증명사진을 머리 모양이 바뀐 상태에서 증명사진이 옛날 옛날 헤어스타일이면 되게 오랫동안 증명사진을 바꾸지 않고 계속 쓰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아무래도 약간 게으르다고 그렇게 평가를 한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력서에 붙인 사진의 헤어스타일이랑 실제 면접 볼 때 헤어스타일이랑 같은 게 좋다고 하더라구요. 저기 조금씩 설탕 조정 조정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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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각해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력서에 붙어있는 사진은 단발머리인데... 면접볼 때 머리 스타일은 막 엄청 긴 머리면 도대체 이 증명사진은 언제쩍 증명사진이야? 그런 생각이 들긴 할 것 같아요. 진짜로. 아 아 ㅇㅊㅊ 뭇 WHO 하면 아 marginal winners 알자 아 0 그러면 오늘 고장이를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냥 안으로 말리게? 안으로 말리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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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데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어요. 집에서 평소에 고데기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시죠? 그쵸? 여자분들은? 특히 그리고 이렇게 머리가 기시면 고데기를 많이 할 수 밖에 없어. 스타일링이 아무래도. 네 그러면 오늘 고데기 머리 끝 안으로 말리게 해서 스타일링 해드릴게요. 머리 파마는 안 하세요? 끝에 상해서.. 근데요. 이거 파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해드릴 수 있거든요. 이 상한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이나 시간이 오래 걸린다거나 그런게 올라갈 수는 있지만 파마 가능하세요. 네. 다 안되서 파마 안된대요. 아니요. 저희는 가능하시거든요. 좀 많이 상하시긴 했지만 그만큼 좋은 제품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파마 하러 오세요. 파마 예쁘겠다. 파마 하시면 검정색깐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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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에센스 바르고 시작하니까 훨씬 낫네요. 집에서도 고데기 하실 때 좀 약간 머릿결 보호하는 제품 집에 있으시죠? 그런 건 조금 끝에만 살짝 바르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앞머리는 어떻게 해드릴까요? 앞머리도 그냥 이렇게 일자로 펴드릴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머리는... 어떠세요? 지금 드라이터 고데기 마쳤거든요.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여기 끝에 조금 더 말리게 해드릴까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머리.. 머리 되셨구요. 이쁘시다. 머리색이 이쁘시다. 잠시만요. 제가 스프레이 조금만 뿌려드릴게요. 됐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사진 예쁘게 찍으시고, 면접도 잘 보고 오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